원단이 떼어낼 데가 없어요 원단이 떼어낼 데가 없어요 원단을 밑까지 해서 떼어내면 보기 싫을 것 같고 그래서 다리다가 떼어낼 데가 없어서 이걸 떼어내겠습니다 이걸 떼어내가지고 여기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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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게 먼저 떼어내야 되겠죠 여기서 본드보다는 테이프가 딱풀에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넣기 이렇게 붙여넣기 이렇게 붙여넣기 ged인붓 띡 띡 띡 enti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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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